주말에 젊을 자영휴양림에 엄마랑 같이 왔다. 야 사람 많네. 사람 많아. 사람이 엄청 많네. 평상에 사람들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았다. 사람이 엄청 많네. 사람이 엄청 많네. 아 좋다. 김치. 장승이 멋있네. 멋있어. 옛날에는 엄청 시원했는데. 옛날에는 엄청 시원했는데. 옛날에는 엄청 시원했는데. 지금 덜 시원한 것 같아. 느낌이. 재현이 좋다. 하이. 아주 좋아. 해보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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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하앗. 하아. 하아. 하 allows. 하하하. 그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었네 아이고야 대박인다 엄마 잘한다 엄마 잘한다 잘한다 와 여기 까마귀가 엄청 많네 까마귀 여기 천재에요 까마귀 천재 와 대박 여기 사람들 무섭게 생겼죠 어 완전 무섭게 생겼네 20대 뱃살 도전을 해보았다 안된다 30대 30대는 되는데 아 20대가 안되네 나도 30대는 많네 30대가 안되네 절물약수터에서 물을 먹었다 저기 새가 물몸에 목욕하는 것 같아 자축이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이렇게 있네요 이런식으로 돼서 와 여기도 참 참 예쁘게 잘 됐네 그리고 이거 뭐냐 그 보시면 이 버섯이 포인트 버섯이 포인트 진짜 버섯이 엄청나죠 버섯이 버섯이 엄청나죠 와 잘나왔다 아주 좋다 아주 좋아 밥먹으러 고고신 가즈야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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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썩 뱀 뱀 뱀 괜찮아요? 표정할 때 음 아니요 내일 비온대요 음 참여기 왔다 참여기 맛있네 역시 여름에는 아니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줘야 돼 그래야 시원하구나 음 시원하죠 음 음 음 음 음 음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좀 시원해질 거예요 음 더운 날 좀 비라도 좀 와야 돼 아휴 아휴 진짜 아이스크림 아침에 더웠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나지 시원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음 음 이건 얼마짜리가? 5,500원? 그럼 5,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? 그냥 5,000원이지 근데 5원짜리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500원짜리, 300원짜리 나 어릴 때 300원짜리, 500원짜리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제는 5,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좀 더 맛있죠 기본이 1,500원 이렇게 4,500원짜리